서원경 교회가 2021년도 하반기 비전더함 축제를 열었습니다. 서원경 교회는 하반기 비전더함 축제에서 비전나눔 선교비 7,300만 원을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총 1억 2천만 원을 이웃들과 나눴습니다. 서원경 교회 황순환 목사는 하나님의 큰 뜻이 목회현장의 큰 비전으로 성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또 비전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나눔이 30배, 60배,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늘 비전더함 축제를 마련했습니다.